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건 도대체 국정교과서는 어떤 교과서가 우리 역사상으로 볼 때 국정교과서가 언제 쓴 것인가 한번 봬드리겠습니다. 국정교과서를 쓴 때는 역사상으로 볼 때 크게 세 시기에 있습니다. 하나는 나치 독일 하에서 히틀러가 그야말로 나치 치아를 구구할 때 한번 썼습니다. 그 다음에 일본이 침략전쟁을 할 때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할 때 하나로 전체주의로 정신을 몰아갖고 국가가 전쟁터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. 똑같은 거죠. 나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유신시대에 있었습니다. 우리 사회는 원래는 교과서 제도가 1895년부터 시작하는데 거의 한 7, 80년 동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식민지 시대조차도 국정화를 안 썼습니다. 일제 총독부조차도 검정을 썼다가 이때 가서 막 전쟁기가 시작되니까 그때 가서 바뀝니다. 그리고 해방 이후에 아무리 혼란기가 있었고 전쟁도 우리가 겪고 다 겪었죠. 그래도 검정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 검정제도를 국정제도로 바꾼 것이 바로 박정희 유신시체제입니다. 1972년이죠. 72년에 유신 독재를 하면서 바로 군사쿠테타를 정당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국정화를 했고 바로 이 이후로 쭉 국정화를 했다가 많은 역사계에서 저항과 시민사회의 저항,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2007년에 검인정제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. 그런데 10년도 안 돼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국정제로 환원시키는 거죠. 그런 걸 볼 때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의 성과를 일거에 후퇴시키는 것이 바로 국정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 우리 사회에서 민감 약 40만여행 Advent 남부여행 133 gen.